스타베이 제이홉 우선, 마지막에 한 명만큼 빨리 팀을 점원할 수 있도록 처음 본 선수들도 있어서 밸런스랑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서 또 성적을 낼건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아시안컵이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저희가 꼭 성적을 내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해가지고 꼭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계속... 후축을 거꾸로 응원하신 두 service 새로운 오브 상황에 오신 분야된 우승을 지키고 전달을 잡고, 자유롭게 욕권이 벌어져서 다음 주에 계속... 2.1.1 3.1 4.1 좋은 경기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. 알겠지? 준비 잘하자. 준비 잘하자. 자기소개해야 돼. 늦게 팀에 합류한 만큼 팀에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일단 선수들한테 많이 사랑하고 이번 대회에서 저희는 우승을 목표로 갖고 있으니까 다같이 한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마디 인사. 동민이. 동민이 한마디 해. 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. 너도 상빈이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내일 경기 잘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도 저 연습게임 때도 안 늦게였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너무 착한 것 같아요. 맨날 까이면 그냥 나와버리죠. 우리가 먼저 좀 더 내일부터는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기세 싸움부터 다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합시다. 안녕하십니까. 호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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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